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.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인 오늘, 부산 경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 주요 시설이 문을 연 것인데요. 개인 방역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, 부산 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는 가운데, 다중이용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. 영화의 전당 등 전시 관람 시설은 나름의 방역 대책을 세우고,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관했습니다. 부산 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은 예약제로 시간당 관람객 수를 제약했습니다. 실내 체육시설도 개방을 시작했는데, 경남의 경우 절반 가까운 44곳이 개방했거나 개방 예정입니다. 또 경남 공공도서관 42곳은 오늘부터, 부산 공공도서관 127곳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문을 엽니다. 모든 시설의 운영 재개가 가능하나, 시설별 위험들을 고려하여, 실내, 밀집, 시설의 경우, 인원 제한 등 단계적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시행하겠습니다.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,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가 재개됩니다. 보건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핵심이 경제, 사회적 활동을 해나가면서도 감염 예방에 소홀하지 않는 것인 만큼, 아프면 3, 4일 집에 머물기, 30초 손 씻기 등 5대의 개인 방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KNN 강솔우입니다.